요즘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인데요 이건 뭐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중독자 치료 포럼을 개최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권호성 상임위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중독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보통 중독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관리하고 또 많이 우리 사회가 극복하자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4대 중독을 얘기를 합니다 4대 중독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알코올 중독 술 때문에 생기는 중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약 우리가 약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도박 중독도 많죠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졌다 스포츠에 빠졌다 도박 중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넷 내지 모바일 중독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에 하다가 아이를 죽게 방치했던 그런 어머니까지 나올 정도로 거기에 이제 성 중독 음란물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이 지금 통계가 15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 마약 중독은 약물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바로 체포돼서 구속되기 때문에 이건 숫자가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처벌받은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통 서구 같은 경우에 암수율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다 왜냐하면은 체포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들까지가 보통 따지면 10%가 체포된다고 보니까 100만 명까지 갑니다만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 것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터넷 모바일 중독도 역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가 한 680만 명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8명당 1명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정 3가정의 1명꼴로 어떤 형태로건 중독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암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료해야 되는 경제적 비용이 11조 이러는데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23조가 넘고요 2배가 훌쩍 넘고요 네 마약은 2조 또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더 많아가는 78조 인터넷 모바일 같은 경우는 5조 정도의 총 109조 정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로서의 중독 문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나 모바일, 인터넷 게임 관련이나 모바일 관련해서 중독되는 것은 특별히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그다음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에게 이것이 늘어나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고위험군 그런데 초등학생 경우는 16%라는 것이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9% 정도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편만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중독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일종의 병리 현상으로 한쪽에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정도의 차이다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좀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희는 떼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독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중독 그러면 음식에 중독될 수도 있고 다고만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은 중독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파괴되고 피폐화되는 경우고 거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일정 수준 가도 또 새로운 자극을 받게 해서 더 이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이 문제에 피해를 보게 되는 알코올 중독 그러면 가정이 대개 다 파괴가 되니까요 그 원인은 태어나면서부터 dna에 그런 중독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기질적인 원인 이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중독 물질 중독 물질이라면 중독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물질 그래서 물질 중독이라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약물 마약 중독 혹은 중독 행위 도박이라든지 이것은 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이런 때 중독은 행위 중독인데 여기에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리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알코올도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문화 tv 같은 데서도 무슨 고민이 생기면 그냥 술 마시고 푼다 허용적인 문화 중독의 굉장히 허용적인 문화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디아코니아 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세군의 이호영 원장이라고 한국의 이제 브릿지 센터 브릿지 재활센터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 미국 구세군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ARC라고 해가지고 성인 재활센터 미국에 그것이 얼만큼 있는지 주로 중독이나 혹은 노숙자까지 됩니다마는 전국에 112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입소하고 그리고 숙식을 하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또 작업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재활용 물품들을 분류하고 또 매장에서 팔고 이러면서 스스로의 자리 기반을 만들어주는 물론 여기에 상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아까 재활센터에서는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서 건강한 한 사회인이 돼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하고는 한일 장시인데 김옥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교회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저희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도 또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현황에 관해서는 예정 사회부 총무이신 이승열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그분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죄악이다 알코올 마시는 게 죄고 도박하는 거 잘못된 거 하지 마라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피폐된 사람들 중독자들이나 중독자의 가족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회 밖에도 가까운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고 있죠 실제로 8명 중 1명 꼴이니까 그러나 어느 교단이고 총회 차원이나 한국 교회 전체가 한번 중독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으로 센터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에 대해서 하는 상담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지역 고한 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도박중독 상담센터도 있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문제는 중독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중독 문제는 그것이 죄악의 문제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선교적 차원의 과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봉사 쪽의 영역도 분명히 잡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황이 어떤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물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신앙적으로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혹은 병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이걸 어떻게 볼 건지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고요 교회 안에 많은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있고요 또 하나 강점은 건물을 대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쓰임새가 필요한 건물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1차적인 상담소 아까 미국 교회나 동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 해야 될까 지역별로 알코올 중독 관리센터가 요새 작년부터 올해로 접어들면서 중독 통화 관리센터로 지역별로 있습니다 구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있고 한데 그런데 그곳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시설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치료 과정 치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저희 센터로 전화가 와서 그런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일들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더 크게 재정적인 문제도 관련됩니다만 아까 사회적 기업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치료 기관이나 혹은 치유하는 설립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 건물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물론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수요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곳에서는 그런 치료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또 아까 재활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 설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단순히 이미 문제 있는 사람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습관에서부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모바일 금식 하루는 모바일 금식을 하자 인터넷 게임 금식을 하자 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 캠페인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중독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강좌를 통해서 갖는다든지 혹은 저희 센터에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중독 문제는 우리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중독의 현황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네 번에 걸친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예방 차원의 노력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개선과 예방 차원의 노력과 함께 상담소 혹은 치료, 재활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중독 문제는 사실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 전체가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현황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지역교회 상담소라든지 혹은 지역 내에 여러 개가 합쳐서 상담소를 하나 운영한다든지 그런 상담소 혹은 또 치료,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관심 가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연구 기능이나 그런 제공을 하는 기능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 한 교회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강사도 파견할 수도 있고 또 강사단이 있어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인터넷 모바일 중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옛날 교회 수련회 하듯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습관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하는 센터나 그런 걸 설립하는 데 지원하고 마지막 견제는 거기까지 가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사역 위에서 저희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